반갑습니다. 엄준식 도배도 괜찮나요? 한번 해보셈. 이러는 사람은 보통 없죠. 엄. 오케이. 본보기를 보여줘야겠구만. 어? 한 명이 사라지니까 이게 나왔는데? 저도 옆에 있던 죄로 같이 가자. 어우 딱 봐도 악질이다. 그쵸? 구속시켜. 바로 구속하겠습니다. 아까비. 저기 안 죽어? 어 잡긴 했네요. 상대는 카라마 킬이라. 어 좋아요 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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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가는 중 괜찮은데 이거는 이즈를 먼저 누리죠 어우 다행이다 그쵸 도플 아닌가 이것도 아 까비 와 이게 안좋어? 말도 안돼 제반데 와 진짜 아깝다 까비 일단 가긴 하는 둥 어 좋아요 이런거 이거 잡지 않을까? 아쉽긴 하다 제넥 무리하면 잡아봐야겠다 어우 잠깐만 아픈데? 어우 네 볼 뻔 잡습니다 자 이번판 보유왕 가자 느낌 따갔음 이번판은 보유왕이 맞다 와 살았나? 와 이걸 사네 어우 네 까비 야 이걸 죽냐 아깝다 까비 아쉽다 어 이건 좋은데요? 방금 좀 화려했는데? 타이사? 타이사는 잘하는거 같네요 범인은 타이크였나? 하하하하 뭔가 방금 플레이 보니까 범인 찾은거 같기도 하고 와도 없다 여기 딱봐도 와 와 이거 못잡아? 좋네요 좋아요 어우 궁 못맞춰서 큰일날뻔 어우 900원 먹었는데? 그렇죠 상대 좀 무리했다 슬로우 못허어요 슬로우 못허어요? 좋습니다 아 아 막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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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하는게 좋은데? 어흐 큰일났다 먹었는데? 아쉽다 파이크야 아비용 어 떴는데? 3인데? 아 만화가 없는데? 어 좋아요 이러면 또 할만해졌어 많이 던져서 저음치를 몰아주는 선택지는 없었나? 나 16코 되는데 이거 몰아먹었으면 정글먹고 16 됐겠다 그냥 주자 안되겠다 못 이길거 같아 지금 싸우면 까비 아 이거 파이크야 그거 맞췄으면 안됐니? 어 그래도 좋아요 다 잡았네요 이거 나오면 살짝 노려보죠 오히려 카르마 쪽을? 아 이거 카이사가 죽었네? 아 이러면 좀 손해같은데? 원딜이랑 서브퀴 아니면? 도니와도 빠져서 아 이러면 끝나겠는데? 장로보 키고 어 큰일인걸? 현재 대위기 근데 귀 안하네요? 미드 압박 안하네? 오오오오네? 으흐흐흐흐 대체 왜? 아 좀 전혀가 없는데? 아 까비 아 까비 이게 내 최선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말파이트 야쏘? 벌써 무서워 카사딘 오픈 아니 벌써부터? 벌써부터 오픈이라고? 몰라 난 모르겠다 아 네 시작 어 오픈이요 1랩 되나? 되네요 어 바텀 좋아요 솔킬 아래로 피하고 피하고 민현 하나 놓치고 그치 기다렸다가 평타로 먹고 그치 와용 전멸을 뭔가 써야겠죠 이거는? 어쩐지 막 들어온다 했다 외로사 아니 릴리아님 저한테 왜 이러사 피하고 아 거치고 어 좋아요 피관리가 제가 더 잘돼서 이길만하죠 들어와도 감전 릴리아 올 수도 있는데 6랩 찍어볼까 그냥? 빠르게 밀어서 살짝 배제한다는 마인드로 아 큐를 아낄걸 죽지않나? 좋아요 끝 나공이요 어? 이거 뭐야 오호네 어 좋았습니다 온거를 몰랐나? 와용 와 까비 이게 안 끌리네 이거는 할만한 어 네 어 네 어 동으로 피하면 어 네 어 아깝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shortages 일단 전 살았합니다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감전 전 좀 아니지 어 네 어 아 ini거 하지 말자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600원 이구나 굳이 할 필요 없다. 그쵸? 어 좋아요 바텀 이거 살았나? 어떻게 안되나? 이거 뭐야? 부임! 살려줘 가능? 야 이건 좀 아쉬운데? 오 네 좋았습니다 그래도 잡았다면 오케이다. 결과는 좋으니까 어? 아까비 너무 아깝다. 와 완전 대형 손에 봐버렸는데? 용을 다 먹힌건 좀 마음 아프지만 이런거 좋아요. 이제 잘라서 용 되겠는데? 이번엔?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가보자 좋은데요? 오 제하폴드 좋아요 오 좋습니다. 오 좋습니다. 저거까지? 오 아파. 안돼 자라 제리야 못 잡았니? 오 좋았습니다. 이득점 많이 받죠? 이득점 많이 받죠? 알파이트 정도는 내가 이기지 않나? 아니 잡을 수 있지 않나? 왜 궁을 안 치지? 왜 궁을 안 치지? 왜 궁을 안 치지? 아 좀 애매한데? 아 좀 애매한데? 아니 이주동이 안보였어 뭐야? 혹시 저만 안보였나요? 아 좀 아쉽다. 아 이거 많이 아쉬운데? 죽는거는? 아니 무슨일이야? 막을 수 있나?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어 다행이다 좋아요 어 맛있어 이속 받으면서 쫓아가면 뭐 되지 않을까? 이걸 노리자 파이크는 안되니까 가버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득 많이 받죠? 상대가 무리해서 알파이트 지금 궁 빠졌죠? 어 이주리얼 좀 무리하는데 이거는? 잘 맞았다 가버려 가버려 좋아요 오잠깐만 나 좀 많이 맞았다 집갈순 없어요? 아 까비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니 말도 안돼 아니 앞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크를 좀 더 깔끔하게 짜놨으면 더 좋긴 했겠다 아 근데 그래도 아쉽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지 조금만 천천히 해주지